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 무인기에 달린 또 무슨 전단지 풍선 같은 게 또 이렇게 매달려 있었죠. 그걸 보고요. 그게 이제 밤에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누리피디는 이미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거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나 다를까요 말이죠. 지금 이런 뉴스가 지금 떴습니다. 문화일보 단독 평양 침투 무인기는 3D 프린트 제작 수제 조립부입니다. 한국군 드론사 유사 무인기와 형상이 확실히 다르다. 한국에서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 유용헌 의원이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주장이라기보다는 밝혔다고 해도 되겠죠. 유용헌 의원은요. 조선일보 기자인데 군사 전문 기자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군사 정보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용헌의 군사 세계입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그 카페를 이렇게 운영해온 인물인데요. 그걸 한 번쯤 이용 안 해본 사람 거의 없겠죠. 우파라면요. 대한민국에서 이 군사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정보뿐 아니고요. 그에 관련된 식견이 가장 풍부한 사람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유용헌 의원이 이것을 드디어 해내고 있다.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요. 제가 볼 때 가장 잘 뽑은 비례대표 의원은 이 유용헌 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사람 이분이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북한 주장 평양 상공 침투 무인기 3D 프린트로 제작되었다. 와 이게 이제 결국은 드러날 것은 드러납니다. 제가 그거를 말이죠. 의심했던 이유 중에 한 개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허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필 그걸 또 이렇게 밤에 새콤한 밤에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을 내놓고 이게 마치 대한민국에서 마치 보낸 것처럼 김여정이가 발끈하고 뭐 등등 북한 당국에서 그냥 노발대발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이거는 짜고 치는 지들끼리 자작극 부리는 그런 느낌이 너무도 강했어요. 그게 낮에 찍었더라면 분명히 그게 형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될 테고 뭐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윤곽이 잡힐 텐데 밤에 찍힌 사진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판별이. 그런데 결국은 드러날 것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형 무인기는 2미터 미만의 발사대로 이륙이 가능하다. 육상이 아닌 공해상 소형 선박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북한이 현재 평양 상공을 침투해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는 무인기. 이것은 3D 프린트로 제작된 수제 조립 무인기로 한국군 드론 작전사령부가 보유한 무인기와는 외형상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장 평양 상공 무인기가 밤에 찍힌 그 사진으로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는 충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걸 조금 제가 크게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유용훈 의원이 직접 작업을 해가지고 이것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제가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인데요. 확실히 여기서 보면은 윤곽은 잡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을 크게 확대하면 사진 B를 보시면요. 여기 사진 B를 보더라도 그렇고 사진 A를 보더라도 그렇고 여기 전체적인 윤곽은 나타나 있잖아요. 이것하고 이 오른쪽에 한국군 드론 작전사령부의 유사 형태 무인기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날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날개 부분. 이 정도 날개 부분의 모양이면 여기도 그 형상이 나타나야 될 텐데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걸 봐서는 저들이 지금 자작극을 부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헌 국민의힘 의원이 말이죠. 북한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형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무인기는 후퇴하는 날개 형상으로 한국군 드론사 보유 유사한 무인기와 비교할 때 날개 뒤 동체 비율은 북한 주장 평양 상공 침투 무인기가 한국군 무인기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유용헌 의원은요. 분석 결과 북한 열상 장비 촬영으로 정확한 형체 식별이 제한되고 있지만 평양 침투 무인기는 한국군 보유 무인기와는 다른 것이 확실하다. 형상 자체가 다르다. 이런 거죠. 김여정이는 말이죠. 14일 담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주범이 대한민국 군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무인기를 한국군이 침투시켰다고 단정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 이게 웃기는 거죠. 사실 무인기는 북이 남쪽을 향해서 많이 도발했죠. 벌써 여러 번 보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무인기는 워낙 이렇게 작기 때문에 레이더로 잡기도 힘듭니다. 저공 비행해버리고 이러면 사실 잡기 힘들거든요. 앞으로 미래의 전쟁은 당장도 그렇습니다만 드론 전쟁이 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이 드론을 어떠한 고성능 드론을 갖고 있느냐. 무인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드론이나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드론이나 무인기를 미사일로 잡는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돼요. 드론이나 무인기는 가격이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미사일은 억대가 넘는다고 너무 비싸. 그래서 이 미사일로 그걸 잡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비용 고교율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레이즈 무기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 개발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이 이 분야에서는 제일 앞선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좋게 가져가면 드론 잡는 무인기 잡는 그런 어떤 레이즈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용헌 의원은요. 이 정도 소형 무인기는 형상 등을 분석할 때 2미터 미만의 발사대로 이륙이 가능하다. 육상이 아닌 공해상 소형 선박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유용헌 의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일하고 있습니다. 북주장 평양상공 침투무인기 3D 프린트로 제작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려있다는 거죠. 무인기 전단통은 3D 프린트로 제작했는데 사출 흔적 식별해보면 뭔가 이렇게 드러난다. 전단체 포함된 표현은요. 국내 대북단체의 표현에 비해 순화된 표현이다. 국내 대북단체들은 훨씬 더 신랄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김정은,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패밀리에 대한 비난을 했더라도 수위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차마 자작각을 버리긴 해도요. 그냥 원칙적으로 까지는 못하고 적당히 깐 거지. 그래 그거 자체가 벌써 우리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애국 운동가들, 통일 운동가들과는 좀 다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평양 침투무인기 전단통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걸로 덜통났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북 전단에는요. 김정은과 그 딸 주혜의 명품 치장 사진이 실려있고요.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품으로 치장한 지도부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은 평소 우리 대북 전단지를 날리는 대북 운동가들이 보내는 것보다는 내용이 훨씬 약해요. 그 전단 사진을 보면 맨 위에는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 없는 김정은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이 전단지를 대내외에 공개하며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흐리게 또 처리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는 김정은과 그 딸 주혜가 과거 icbm 시험 발사 때 각각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유스 명품 시계와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패딩을 부각시키는 사진도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서유스 명품 시계는 당시 언론 보도에서 약 1500만 원 딸 주혜가 입었다는 디올 패딩은 240만 원대로 소개되기도 했죠. 전단 그 중간에는 연소독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비교라는 문구와 함께 대한민국과 북조선 주민이 연소독으로 구매할 수 있는 쌀과 옥수수 양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있죠. 굉장히 이게 뭐랄까 유순한 전단입니다. 유순한 전단지. 그리고 그 전단 맨 아래는 지역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죠. 이런 걸 볼 때 평소 우리 대북전단을 날릴 때는 훨씬 더 이것보다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훨씬 더 그들의 치부를 공격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북에서 자사극을 부린 것이 틀림없다라고 보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이것이 자사극인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여정이가요. 평양 무인기 주범은 한국 군부라고 조장하면서 이걸 이상하게 미국이 책임지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게 말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한 사기 가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북은. 경제 제재 해제.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할 때 뭔가 이렇게 김정은하고 주거받은 이야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면요. 이 부담은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이고 부통령이잖아요. 헤리스는. 거기에 이제 부담이 간다. 북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이슈를 만들어서 헤리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전술일 수도 있다. 작전상 이런 짓을 했다. 한반도 문제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약간은 거름되잖아요. 그것도 약간의 이슈가 되니까 이런 일을 해서라도 트럼프에게 지원 사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아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이거 조금 볼까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핵 보유국의 주권이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명백히 미국 대선을 겨냥한 얼마 전에 푸틴이 그런 말을 했었죠. 우리로서야 정말 헤리스가 되면 좋지 이런 식으로 헤리스를 응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것 또한 역설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러시아 싫어하거든요. 푸틴 싫어한다고. 푸틴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찍겠어요. 사실은 푸틴도 사실 트럼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와 푸틴은 관계 좋습니다. 둘이 예전에 보니까 서로 포항도 하고 난리 났더라고. 그래서 푸틴도 그렇고 여기 김정은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다. 그리고 이번에 이 자작 테러도 말이죠. 남쪽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대선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리 pd 김준호였습니다.